보람 삼촌. 보람 이모. 여긴 웬일이에요? 전 선아 만나러 왔는데. 어? 나돈데? 여지야, 네가 사기기 시작한 사람 이남이 맞지? 둘 다 너무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첫 데이트 자리 마련했어. 좋은 시간 보내. 이남이한테 안부 전해주고. 화이팅! 보람 삼촌. 오늘 이 자리 선아가 만들어준 거래요. 우리 둘 첫 데이트 하라고. 아, 참 선아 애는 우리가 첫 데이트도 못할 것처럼 보였나 봐요, 보람 이모. 보람 이모. 그러게요. 근데 우리 보람 이모, 보람 삼촌 호칭부터 버려요. 아니, 삼촌 이모 하면서 연애하니까 기분이 정말 이상해서요. 아,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메뉴는 네가 골라 남이남. 아냐, 여지야. 난 네가 먹는 거 먹을게. 이남아. 네? 아니, 어. 너 이마에서 땀난다. 넌? 아, 이거. 아까 뛰어와서 그래. 너 기다릴까봐 아까 막 뛰어왔거든. 아니, 선아 만나는 줄 알고 왔으면서. 아니, 사실은 내가 지금 좀. 아니, 많이. 알아. 내가. 나도 지금. 무지 떨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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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